구독자 200명 돌파 기념으로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뭐 그동안 제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정말 호기 좋다 영상 참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우리 어머니 대신해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영광이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많은 영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댓글도 달아주시고 댓글에서 정말 진정성이 있고 정말 감동적인 글이 많아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너무 진짜 감사하다 제가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빚인 것 같이 정말 빚을 지어서 빚을 갚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날씨도 쌀쌀해지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동네 병원에 갔는데 심장 쪽이 약간 좀 약간 안 좋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병원 제주대학병원 거기 가서 한번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빨리 치료하고 한편으론 제가 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 아프리카TV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TV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상처도 받은 것 같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장 쪽이 약간 좀 아프다고 해서 심각한 건 아니니까 최대한 아프리카는 최대한 안 하고 유튜브도 계속은 찍을 건데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너무 무리 안 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십시오 추워지는데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족분들도 모두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이 있길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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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